한국생활TV 한국생활TV 안녕하세요 스스로 한국생활TV의 기초 한국어 공부입니다.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한글은 한국어의 글자이지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쓸까요? 우리 같이 알아봅시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네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한글날에 한글에 관련된 여러가지 행사들도 많이 합니다. 다음은 한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글은 한글은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19개 자음으로 모음은 2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은 모두 19개입니다. 자음은 네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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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모두 19개 자음입니다. 다음은 모음이에요. 모음은 모두 21개에요.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에 에 왜 위 야 야 여 요 유 의 예 예 예 와 워 왜 왜 왜 까지 모두 21개입니다. 한국어 한국어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음절 구성 알아볼게요. 한국어 음절은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모음입니다. 모음입니다. 모음만 사용해요. 글자 만들어요. 두 번째, 자음, 모음. 세 번째, 모음, 자음. 네 번째,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글자를 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그리고 한국어의 음절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